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수아 김수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한 주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모임이라든가 그런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으니까 집안에서 요즘은 케이크 만드는 레스피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뭐 뭐라 그러죠 그 동그란 거 뭐 있죠 뭐 마카 뭐라 그러죠 마카롱 달달한 그 마카롱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레스피를 다 주문하면 다 보내준대요 그래서 나홀로 집에서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다 주문하면 보내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또 조촐하게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미련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 곡은 달림 들려드렸고 그 다음 곡은 두들부 사슴코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한 주말 옛날 같았으면 스키장으로 온천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여행도 가고 또 이렇게 외국으로 여행도 이렇게 많이들 갔지만 지금은 서로가 이제 자중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전한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곳이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콕에 계시면서 수아의 음악여행과 이렇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수아의 음악여행 별란수다 별란 노래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함께 즐기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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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을 보며 하루일 준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상 하루 이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 모여서 평생이 되네 오늘 하루 즐겁게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여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갑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며 하루일 준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상 하루 이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 모여서 평생이 되네 오늘 하루 즐겁게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여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즐겁게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여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이틀 모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